아 미쥬하고 되게 친하다고 친하는데 최근에 안 봤어요 연애한 이후로 네 절 버렸거든요 이거 얼마예요? 그거 세 장만 받을게요 와 3천 원 아 무서운데 아 근데 천 원짜리도 받을 거잖아 동생이 무섭네 제가 못 먹으면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아유 오랜만이네 아니 진짜 오랜만이네 아유 너무 오랜만이네 아니 어떻게 지냈어? 와 머리가 엄청 크시다 똑같네 똑같네 아 미쥬하고 되게 친하다고 친하는데 최근에 안 봤어요 연애한 이후로 네 절 버렸거든요 아 연애한 친구야 친구야 동생인데 너무 친하게 지내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아 진짜 저희가 플리마켓이라고 거의 막바지예요 저희 막바지예요 쏘리 한 번 봐요 한 번 봐요 이것도 파는 건가요? 어 저희 어 저희 선생님은 가지시네요? 원래는 120만 원인데 오늘은 10만 원 10만 원 120만 원 아니 진짜 살려고 그런 거 아니죠? 아니 코끼리가 돈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맞아요 맞아 전 이거 다 합쳐서 5만 원에 팔아요 언니 이거 떨이에요? 제 마지막으로는 5천 원에 다 5천 원에? 다 합쳐서 이거 그거죠 언니 증정이죠? 아니요 네 맞죠 증정 샘플 맞죠 아하 혹시 힙색은 필요 없어요? 되게 예리하세요 힙색이요? 이거 언니 집에서 본 거 같은데 맞아요 어디 쌓여있던 거 제가 본 거 같은데 아까 집에 그런 거 쌓여있죠? 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자꾸 뭐가 생긴 아니 아니 그냥 한 번 타면 되게 편해요 타기만 이거 얼마야 120만 원이에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10만 원이들 10만 원? 120만 원짜리가 10만 원이에요 와 110만 원이 깎인 거야 와 110만 원이 깎인 거야 아 됐다 아 됐다 예쁘다 예쁘다 힙하다 이거 얼마에요? 그거 다 합쳐서 그냥 세 장만 받을 거 와 3천 원 3 아 무서운데 아 근데 천 원짜리도 받을 거 동생이 무섭네 저 뭐가 모르겠네 진짜요? 아니 아니 뭐야 뭐야 3천 원 아니에요? 아니 저 뭐 난 이렇게 맘무가리야 학교 괴담이랑 모작 5천 원인데 이거 가방이랑 아니 이 사람 아니 이 사람 이거 5천 원씩 주고 사놓고 이거 3천 원 준다는 게 아 현금이 없으신가? 아 예 현금이 없대 예 그래도 근데 현금이 없으면 못 사시는 거 아니에요? 어 그래도 예 그래도 슬롯이 좋아요? 얼마에요? 3천 원? 어 3천 원 3천 원 이걸 3천 원에 산다고? 아니 야 소환아 이게 이익을 있지 아니 이걸 3천 원에 사 이걸 3천 원에 사겠다고요? 지금 목이 말라고 아 그래요 뭐 줄까요? 오렌지와 포도 포도요 포도요 네 황포도